자 이제 환지 한번 가볼까요? 환지. 환지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외우기만 하면 안 돼요. 딥다 외우면 점수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은 거기 없거든요. 그냥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돼. 1년 내내 제가 이 그림 갖고 설명드릴 건데 아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수영반식까지 끝났죠? 이제 환지로 넘어가요. 자 환지란 뜻은 뭐냐면 토지를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토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왼쪽에 있는 토지가 종전에 있던 토지지. 논밭. 이걸 네 글자로 이렇게 불러. 종전 토지. 사업하기 전에 맨 땅이 있죠? 자 사업하기 전에 개발이 되기 전에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이 이런 형태로 있단 말이에요. a b c 이런 식으로. 이게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획지 정리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도로도 꾸불꾸불 돼 있다는 뜻이야. 이런 토지를 갖고. 자 환지로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된 겁니다. 여기서. 자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해라 라고 해서 시행자가 환지로 할 때 자 여기를 개발한다는 뜻이지. 오른쪽에 있는 땅으로 개발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구역전의가 될까 안 될까? 되지. 그래서 갑두리의 땅이 이렇게 꾸불꾸불 돼 있었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는 거야. 지목도 다 바꿔요. 대로. 자 그럼 이 a다시라고 보이시나 지금 이게? 이 토지로 조성을 해서 사업이 끝나면 이 상태로 바뀐단 말이야. 땅들이. 이거를 뭐 하는 거냐면 갑두리한테 다시 교환을 해주는 거야. 바꿔주는 거야. 바꿔줄 땅이 환지야. 맞나요? 일단 이 개념부터 잡으셔야 돼. 종전 토지가 있고 법정문에 계속 나오거든. 종전 토지 환지 종전 토지 환지 이렇게 나오거든. 어떤 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환지가 조성이 되면 이걸 우리가 시행자가 갖는 게 아니라 물론 시행자가 갖는 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토지는 종전에 있던 토지 소유자 갑두리 있죠. 을순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야. 돌려주는 거야. 교환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a다시 토지는 갑두리한테 돌려주고 b다시는 을순이한테 돌려주겠다. c다시는 병두리한테 돌려주겠다. 종전 토지 그 위에다가 개발을 했어. 대부분 다. 근데 이 토지가 개인한테 주는 게 환지고요. 도로도 빤듯하게 돼 있죠. 지금 도로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도로 위에 없었잖아요. 도로 생겼어. 공원도 만들어지고 학교 부지도 만들어져. 그러려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종전에 있던 땅이 있잖아. 이거를 누구한테 몇 번 이 토지로 돌려주겠다는 계획서가 필요한 거예요. 계획서가 없으면 이분한테 보세요. 지금 시식에 인가고시가 떨어졌으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 소유자한테 시행자가 나가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 왜 안 나가지? 버티고 보는 거야? 나가면 안 돼. 들어올 땅이 없잖아. 어떤 토지로 돌려주겠다는 걸 미리 정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환지객을 하래. 맞나요? 1, 2번에 환지객이 있지. 형광석 밑줄 구워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환지객이 올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올 때가. 환지객만 따로 하면 가능성이 높아. 환지객을 작성을 해서 시행자가 작성했을 거 아니야. 그럼 환지객은 오른쪽에 있는 계획 맞나? 맞지? 이 계획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A-토지의 땅은 조성에서 누구한테 주고? 값도리한테 주겠다 이거지. 이걸 다 정해주는 거야. 다. 그리고 개인한테 땅을 다 안 주거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땅 중에 일부를 빼서 도로 설치하는 거 맞죠? 도로 부지가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체비지도 필요한 거 필요 없나? 그다음에 마을에 간 부지 남겨놓으시다라고 정한 토지도 있겠지? 이거 뺏어주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마을에 간 부지 남겨놓으시다. 공원 부지로 남겨놓으시다라고 정한 토지. 공공시설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보리지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체비지. 체비지는 경비충당. 시행자가 이 땅을 뭐해요? 팔아서. 팔아서 사업비에 들어가는 경비지. 경비충당 목적으로 남겨둔 토지가 체비지야. 이건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은 아니지. 그치? 개인이 갖고 있는 땅 중에 일부를 빼서 체비도 만들고. 어떤 건 체비로 쓰겠다. 어떤 건 보리지로 쓰겠다라고 정한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토지를 체비로 정하겠다. 보리지로 정하겠다라는 계획이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그게 환지 계획이야. 환지 계획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첫 번째는 환지 설계도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설계도야. 이게 설계도. 별거 아니야. 이게 설계도라 그래. 설계도 갖다 놓고 이런 모양으로 바꿀 거다. 이렇게 사업이 끝날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환지 명세라 그래. 명세. 환지 명세 있지 않나 지금? 조그만 글씨에 다 써 있지 않나? 환지 계획의 내용이 없어요 거기? 아 없구나 거기. 다음 장에 있구나. 그냥 들어 그러면. 들어요. 아니 다음 장 뒤적거리지 말고 그냥 들어. 듣는 상태에서 다음 장으로 갈게. 그러면 이건 이해되잖아. A다시 토지는 누구한테 주겠다라는 명단 필요하죠. 그럼 환지 명세라 그래. 근데 정돌이가 있어 정돌이. 여기 정돌이. 우리끼리 얘기한 정돌이 있잖아. 이분은 뭐 하는 거냐면 나가겠대. 토지 안 받겠대. 그럴 사람도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지 부지정이라 그래.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난 필요 없다. 난 돈이 필요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분한테는 땅을 안 주고요. 현금 청산하고 내보냅니다. 환지 부지정이니까. 환지를 부지정이잖아. 지정하지 않고 내보내는 거야. 이 사람이 원하면. 소재가 와서 원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이 땅에 이 정돌이만 있는 게 아니야. 뒤적거리로 봤더니 임차권자가 있대. A라는 사람. 임차권자는 나 못 막을겠대. 그럼 부지정 안 돼. 반드시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맞나요? 그렇지. 그리고 새로운 땅 줄 때 면적이 큰 사람도 있었겠지. 그렇지. 면적 줄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 가만지라 그래. 이거를. 또 면적이 이렇게 작은 사람도 있지. 이 사람 늘려줄 수도 있어. 증환지할 수도 있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야.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면적을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고 아예 원하면 부지정할 수도 있어. 맞나요? 그 명단 작성하는 게 뭐예요? 환지 계획의 내용이야. 그럼 환지 계획의 내용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야. 환지 명세가 좀 어려운데 토지 받을 사람 명단 있지? 그걸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청산대상 토지 명단도 있을까? 정돌이 나가겠대. 내보내는 사람 명단이 있어야 되잖아. 그다음에 여기 D라고 하는 사람 있지. 이 사람은 애매모호해. 땅으로 받기도 뭐하고 나가기도 뭐해. 중간에 걸터 있는 사람이야. 땅을 받으려니까 면적을 늘려주기도 좀 애매모호하고 막 그래요. 예를 들면 60제곱미터가 필요하거든 건물 하나 짓는데 60제곱미터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받는 면적은 30이야. 그럼 30이면 중간단계 있는 거잖아. 30을 더 늘려주기도 좀 애매모호하고 내보내기도 애매한 사람이 있다고. 이런 사람은 건물로 주면 돼요. 아파트 한지 주면 돼. 얘기해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입체한지라 그래. 이해되세요? 입체한지 명단도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외우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한지기게 내용이라고. 좀 이따 투에 보면 나와 내용이. 그렇게 보시면 돼. 이런 걸 작성해서 뭐하지? 인가를 받아야지. 인가권자는 누굴까? 인가권자. 인가권자가 여러분들 도시개발법이 인가권자가 원래는 지정권자입니다. 90%가 그래요. 그런데 환지기액만큼은 시장으로 무천정이야. 그걸 내는 거야. 시험에. 시도의사로 틀리게 내는 거야. 별표 좀 달아줘. 그거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럼 보세요. 무슨 계획이 확정됐지? 누구한테 돈이 누구한테 주겠다는 게 확정됐죠? 내보낼 사람도 정해졌고 아파트 받을 사람도 정해졌고 채비도 정해지고 보류지도 정해졌어. 맞나요? 그럼 뭐 해야 될까? 아니 공사 들어가야지. 아니 봐봐.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자 봐봐. 여기 환지기액 확정됐으면 들어올 사람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나갈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내보내는 사람도 정해졌지? 네. 그러면 이제 그 도장 받았잖아요. 시장호수촌에 도장 찍어줬잖아. 확정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보낼 수 있어? 잠깐 나가 있어. 그럴 수 있잖아. 공사 들어가야지. 환지기액 확정되기 전에는 공사 못 들어가. 환지기액 확정되고 나서 들어가는 거야. 이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공사가 막 시작되는 거야. 머릿속에. 아 공사 시작됐다. 그럼 먼저 끝난 구간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정상이지. 여기 먼저 끝났대요. 여기가. 이렇게. 나머지는 공사 중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나 안 정해져 있나? 이 사람들은 종전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땅이 공사가 다 끝나서 새로 조성됐잖아요.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소유권은 못 넘겨주고요. 그래. 시행자가 이분 불러다 놓고 소유권은 못 넘겨줍니다. 왜? 공사가 다 끝내야 넘겨줄 거예요. 대신에 가서 먼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사용수익권은 먼저 주는 거야. 받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봐.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지정해 주는 거야. 환지 예정지라 그래. 그럼 환지 예정지는 무조건 하여한다 그러면 싸대기 날려야 돼. 그분이 대답을 어떻게 읽을지 모르잖아 우리가. 나 필요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당연한 거지. 뭘 외우고 앉아있어. 그걸 당연히. 외워지지 마죠. 외워지지도 않아. 뭘 외운다는 거야. 뭘 외울 게 뭐가 있다고.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하니 그렇게 물어봐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정하는 거고 필요 없다 그러면 지정 안 하는 거야. 이해 되세요? 예정지라 그래. 환지 뭐라 그래. 예정지라 그래. 그럼 이거는 공사 중인가 지금? 네. 그럼 공사 중이지 지금. 환지 계획 확정됐으니까 예정지 지정한다는 얘기는 공사가 먼저 끝난 거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구 두 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정해줬어. 맞나요? 그렇지. 그럼 이 사람들은 환지 예정지라고 불러 이거를. 환지 예정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용의권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야. 처분은 안 돼. 두 가지만. 대신에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 못하지. 처분까지 하지 말고 그냥 사용 수익만 가지고 얘기해. 물어보는 거나 제대로 하신대. 자 이렇게 해서 오버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하신대. 넘어갔단 말이야. 그 조문을 종전 토지에서 어디로 환지 예정지로 사용 수익권이 이전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맞나요? 따라서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라고 나온다고 시험해. 싸덩이 날리고 와야지.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죠? 끝난 거야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요거 채비지 있지? 요거는 특례가 있어요. 원래 환지 예정지는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토지예요. 근데 채비지의 목적은 경비충당이야. 그럼 이 토지 팔아서 나머지 공사 끝내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일하게 처분할 수 있다고 특례를 허용하는. 처분권을 유일하게 주는 게 채비라고. 이해되시나? 이해가 돼야 돼. 그럼 환지 예정지를 유일하게 처분할 수 있는 토지가 딱 하나 있는데. 하나가 뭐다? 요건 처분할 수 있어. 맞나요? 물어보면 대답하신대. 여기까지 일단 들어가신대. 그 깊이 더 들어갈 건 없고요 사실. 그리고 처분이 됐을 때 누구한테 소유권 넘어갔냐. 이건 나중에 할 거야. 일단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정지가 지정돼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정지를 뭐했지 지금? 지정해줬지? 그리고 어느덧 여기까지 공사가 끝났어.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그럼 여기까지 공사가 완공되면 중공공사 받겠지. 그리고 뭐해줘야 돼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처분을 해야 돼요. 그걸 네 글자로 환지처분이라 그래. 다시 무슨 처분이라 그래? 어 환지처분 맞아. 마지막 단계로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종전에 있던 처분 그까지 넘겨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환지처분이야. 뭘 넘겨준다고? 처분권을 넘겨준다고. 이미 사형수익권 넘어왔잖아.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는 처분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환지처분을 하게 되면요. 환지처분 공고할 거 아니야. 그렇지? 공고일 다음 날. 자다가다 볼 때 가서 다음 날 그래야 돼.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은 이 환지에 대해서 뭘 해요.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하는 거야. 내 땅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법률 규정에 따른 물건 변동이라고.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 얘기하니까 조용하네 또. 등기를 안 해도 돼. 187조 맞죠? 법률 규정에 따라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이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런데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종전에 있던 걸로 있죠? 물건을 다 넘어가. 다음 날. 지역권 하나만 빼고. 다시 뭐만 빼고? 지역권만 안 넘어가. 땅을 뜯어가는 게 아니니까 지역권은 넘어갈 수가 없지. 지역권은 이전한다고 하셔야 돼. 전속한다고 하셔야 돼. 남아있다. 그걸 두 글자로 전속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됐지 뭐. 뭘 어려워. 그 흐름을 쭉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붙이는 거거든 사실.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 여기 아까 딜한 사람은 아파트 받는다고 했잖아. 그럼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겠지. 그치 이렇게. 언제 취득할까? 아니 여기 보세요. 종전 땅 갖고 있었잖아. 자 아파트 받았잖아. 환지처분 했죠? 공고했지. 다음 날 취득하는 거예요? 공고일 날 취득하는 거야? 여러분 소유권 취득은 자 이렇게 보세요. 소유권 취득은요. 토지를 받건 건축물을 받건 뭘 받건 상관없이 다 무조건 다음 날 취득하는 거야. 맞나요? 건물 나왔다고도 당황해서 또 덜덜덜 떨어지지 말고 똑같아. 입체한 지니까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맞나요? 그렇지. 다음 날에 항상 들어가야 돼. 이해 되시죠? 그럼 다 끝났네 이거. 이거 그림 갖고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개만 체크할게. 자 보면은 저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사업하기 전에 무슨 계획? 맞네. 공사하기 전이야.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인간을 누구한테 받으라고? 그렇지. 여기다 이 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왜 노란색을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밑에 시공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신경 쓰지 말라니까 지금. 여기는 이런 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주는 지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이걸 시도의사로 바꾸면 X 하신대. 또는 지정권자로 바꾸면 X 하신대. 그래서 지정권자가 아닌 자인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야 돼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자 원칙 가볼까. 원칙은 보지도 마. 위지면 토수리환. 고려하는 게 원칙이다. 안 나와요. 나와도 안 틀리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등이 있어요 없어요? 등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등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틀리게 내겠습니까? 틀리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또 엄한 데서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전 토지가 가장 유사한 토지에다가 환지를 해주라는 뜻이야.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 돼. 여기다가 해야지 여기. 자 1번하고 3번만. 예외라는 얘기라고 볼 거예요. 원래 자 보세요. 토지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안 받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안 받으면 예외인가? 그럼 환지 부정이면 예외 맞네 그래야지. 이 기억번을 보면서 정돌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까 정돌이 있었나? 눈빛이 또 왜 그런 거야. 정돌이 여기 있잖아. 정돌이 여기. 맞지? 정돌이가 원했어요 지금. 나 안 받겠다고 했어. 맞죠? 그러면 부지정 해주나 안 해주나. 이거잖아. 소유자가 와서 정돌이가 와서 동의를 하거나 신청을 했다는 얘기지. 안 받겠다고 신청한 거야. 안 받겠다고. 여기서 논점이 뭐냐면 이 정돌이 혼자만의 생각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있다고 지금? 이걸 물어봐. 답에서. 임차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지. 임차권자가 난 싫은데 그럼 못하는 거야. 임차권자가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돼. 임차권자가 난 싫은데 그러면 부지정할 수 있다 없다. 됐어. 없다. 그리고 아주 작은 토지가 있어. 5평 갖고 있대.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나 없나. 새로 줬더니 3평밖에 안 돼. 어떡할 거야 이거. 60평 필요하다니까 지금. 땅 하나 주려면. 그런데 3평밖에 못 받아. 어떻게 해야 돼. 어? 증언지를 해줘. 오. 멋진데. 사 못해요. 나가세요. 그러면 돼. 나가세요. 시행자가 나가세요. 그런다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시행자가 직권으로 부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 땅들은 내보내는 거야. 너무 좁은 토지인데 늘려주기 어려운 토지지.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부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지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소유자가 와서 뭐 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 부지정할 수도 있고. 아주 작다. 아주 작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냐면 이 사람들. 다섯 평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돼. 맞나요? 이런 사람들은 늘려주기 어렵거든.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행자가 직접 나가세요. 환지객 작성할 때 부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직권으로. 두 가지. 증오한지 감안지 할 수 있나 없나. 이건 늘려줄 만한 사람들은 늘려줘야 되겠지. 줄여줘서 또 늘려줘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아까 했던 거. 건물로 주는 걸 뭐라고 그래? 개념만 딱딱 잡고 가시면 돼. 건물로 받겠습니다. 그거 신청해. 소유자가. 이 사람한테는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질문을 부여할 수 있는 거야. 아파트 한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다음에 공무수용진 놔두시고. 이건 심화과자한테 한번 말씀드릴 거고. 자, 채비지 나왔어. 무슨 목적이지? 그럼 체크하면 되지. 맞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보호류지가 뭐예요, 그러면? 마을에 가면 부지 남겨놓읍시다. 라고 말로만 하면, 입으로만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를 문서로 적어놓는 거야. 귀약이나 정관에다가. 그래서 귀약이나 정관 나오면 보호류지 그러면 돼. 경비충당 나오면 채비지. 끝이야. 시험장 가서 문제만 풀면 되거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되시죠? 그럼 환지객이 작성돼서 도장까지 받았다고, 인가까지 받았다고. 그럼 누구한테 몇 번이 토지 주겠다가 확정됐잖아. 나갈 사람도 확정됐단 말이야. 채비도 정해졌고 보호류지도 정해졌죠. 그럼 이제 공사 들어가야지. 들어가면서 먼저 끝난 거 간 있지? 뭐예요?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임의적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 이거? 물어본다니까. 난 싫은데 그러면 지정 못하는 거,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건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없어. 그럼 싸대기 날려야 돼. 그리고 임차권자도 함께 지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왜? 용의권을 갖고 있으니까. 함께 지정해주는 거고. 아울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 멋있는 말은 다 맞는 얘기야. 이렇게. 멋있잖아. 아울로 지정해야 한다. 나 혼자 멋있나?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을 했어요. 갑돌이하고 을순이한테 두 명한테 지정해줬어. 물어봤더니 필요하대. 지정해줬어. 지정하게 되면 사용수익권이 어떻게 된다고? 이전되잖아, 이전. 맞아요? 어디로 이전돼요? 어디서 어디로? 종전토지에서 환지, 예전지로 이전되는 거 맞지? 따라서 종전토지는 사용하나 수익할 수 없지? 그럼 된 거지, 뭐. 채비는 처분할 수 있지? 끝. 뭐가 어려워. 딱 해서 내 얘기 끝내 버림대. 도계법은 자신감이 펄펄 넘쳐야 된다니까. 문제은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어요. 나와봤자. 한 문제는 찍는 거야. 뒤적거리면 안 돼. 그래서 다섯 개 정도 나오면 딱 맞는 거거든. 그리고 내려가면 공사 다 끝났대. 공사 다 끝났대. 중공원사까지 받았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처분을 해야 됩니다. 무슨 처분? 맞네요. 그래야지. 그럼 중공원사 받았나 지금? 받았잖아 지금. 이거 이해돼야지. 전체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환지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환지 처분을 시행자가 늦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질질 끌면서. 그래서 법에서 아예 명시를 한 거지. 환지 처분은 시기를 정했어. 그래서 요거는 며칠. 요거 잘 나오는 숫자 요거. 별표.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해야 돼. 환지 처분은 공고 형태로 하면 돼요. 그럼 환지 처분 공고했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새로운 땅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자다가다 볼 때 해서 다음 날 별표 달고. 그리고 권리가 이전된다는 얘기는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이 환지로 뭐가 된다. 넘어간다. 그럼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잖아.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고. 모든 권리가 다 넘어가는 건 아니고. 자 여기 행정상 재판상 처분을 놔두시고. 지역권 보이세요? 아 요거는 밑줄 권호예요. 지역권은 토지를 뜯어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이전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걸 뭘 알았지? 존속한다 그래. 존속하는 게 맞아. 원칙이. 근데 보세요. 행사리익이 없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행사리익이 없어졌다. 지역권 행사리익이 없어졌어. 왜? 도로가 뻥 났네. 지역건설 중에서 내가 도로 쓰고 있는데. 그 앞에 도로가 났어. 내가 갖고 있는 땅 앞에. 그럼 행사리익. 지역권이 필요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필요가 없으면 소멸하는 거예요. 요거는 전제조건이 존속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단소장이 나와야 돼. 행사할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앞에 도로가 났다. 그럼 종전해 있던 도로는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지역권에 대해서 행사리익이 없어졌다 그러면 새로운 도로가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역권은 뭐가 될까? 소멸되겠지. 자동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소멸되는 거야. 소멸인데 이 소멸이 언제 됩니까? 그걸 많이 물어봐. 아 소멸은요. 소유권 취득하기 바로 전날에 소멸돼요.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거는. 그래서 이 소멸은 언제냐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돼. 다시 환지처분 공고일이 뭐하는 때? 끝나는 때. 끝나는 때.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된다. 이렇게 해야 돼. 다음 날 나오면 또 어디서 본 거 있다고. 번쩍번쩍 눈 번쩍번쩍 하면서 동그라미 치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다음 날은 발생이야 발생. 내가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멸이 먼저예요. 발생이 먼저야. 누가 발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전후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소멸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발생이 되겠어. 그러니까 소멸은 무조건 공식이야. 다음 날 하면 싸대기 날려. 환지처분 공고일이 뭐하는 때. 끝나면서 소멸되고 다음 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취득하지. 소멸 나오면 다음 날 앞에. 다음 날이라는 글자 보이죠. 싸대기 날려 그냥. 공식 만들어도 돼. 정리하시고. 입체한지는 뭘로 취득하는 거라고? 건물. 그럼 언제 취득해요? 여기만 밑줄금 되겠다. 아까 다 설명드린 거잖아. 아파트 취득하는 시점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다. 됐고. 소멸. 여기 나왔다. 소멸. 나왔네. 아까 한 거. 확인만 하면 되겠다. 여러분 뭐가 소멸되든 그냥 소멸이라는 글자 보이지? 다음 날 없지 지금. 공고일이 뭐하는 때. 여기서 다음 날 하면 싸대기 날려. 다 설명드렸잖아. 이런 것들은 시험에 100% 나오는 질문이야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고. 우리가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여기다 세 글자를 집어넣어서 틀리게 된다고. 공고일이 언제.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이렇게 나온다고. 공고일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공고일이 뭐 끝나야 돼. 다음 날 하면 싸대기 날려. 소멸은 무조건 공고일과 함께 사라진다. 공고일과 함께 사라진다. 그리고 다음 날 권리가 다 사라졌으니까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거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됐고. 채비는 누가 취득한다고. 시행자. 보류지는 저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 그랬더니 또 보류지 누가 취득해요. 그랬더니 저도 몰라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그건 내가 하는 강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환지객 봐야 할 수 있다니까. 환지객에서 이게 마을 전체 공동 소유를 할지. 대표는 한 사람으로 할지.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화시키면 안 돼. 여러분들은 환지객에서 정한 자라고 대답하십니다. 무슨 계획에서 정한 자? 환지객 봐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환지객에서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는 채비지 확실하죠. 보류지는 환지객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언제. 다음 날 취득. 취득 나오면 무조건 세 글자. 다음 날 나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징환자 한 사람. 감환자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청산의 문제가 생기죠. 부정한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이 청산금은 논점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할부 되나 안 되나. 할부 되나 그냥. 분할 나오면 가능하다. 도시개발법 도전법 전부 다 분할 가능해. 그 다음에 금액이 언제 결정돼요. 환지처분 할 때 금액이 나와요. 쭉 보고 넘어가. 그리고 여기다 별표해. 확정이 언제 되냐. 이게 더 중요하지. 확정이 언제 되냐. 대상자가 언제 확정되냐. 이런 뜻이야. 금액이 아니라.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청산금도 확정됩니다. 맞나요? 세 글자 있어야지. 다음 날 확정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면 확정된 이유. 환지처분 공고에 징수기부 하는데 이건 안 나와. 여기서 문제는 토지를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 증환지 감안지 감안지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때부터 확정된 이후부터 징수기부하라는 얘기야 이게. 그게 안 나온다니까 시험에. 그런데 아까 정돌이는 토지를 안 받았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봐. 부지정이라고 그러지. 이거잖아 이거.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는 부지정이잖아. 이 사람은 환지처분 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그럼 동그라미 치고 오면 된다니까 시험장 거죠. 당연히 이 사람은 미리 돈 받고 나갈 사람들이니까. 환지처분 전이라도 미리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환지 등기는 누가 해준다고. 개인이 가서 하는 등기 아니야. 이건 처분 요건으로 등기하는 거 맞죠.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안 했어 지금. 여기 보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 취득했지. 등기 안 했잖아 아직. 그 등기를 나중에 해준다니까. 내가 처분하려면 제 명의로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등기가. 그 등기를 개인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해준다. 그걸 환지 등기라고 그래. 맞나. 법에서 환지 등기는 이때 하래. 며칠. 14일 이내. 촉탁 등기 들어보셨죠. 신청 등기 들어보셨죠. 둘 중에 하나니까 행정처이면 촉탁 등기 하면 되고. 비행정처이면. 신청하면 되지. 대답 잘하네.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는데. 14일 이내 해주면 됩니다. 이걸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행자가 하는 거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여기 이해 되셨나 지금.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도시개발법 1은 다 끝났어요. 2로 넘어가 봐. 자 46페이지 한번 가볼까. 46페이지. 2. 이런 식으로 몇 번 보시면 금방금방 보게 됩니다. 도시개발법. 자 2에 있는 내용은 1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단 맨 위를 먼저 보시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절차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환지방식. 일단 이거 먼저 체크. 자 환지방식으로 사업하는 절차를 적어놨다라고 보신데. 그러면 자 우리가 환지방식의 절차를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내면 구역이 있어야 돼. 대상 지역이 있어야 되겠지. 대상 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이걸 수립한다고 말씀드렸어. 무슨 게. 이건 이해되시죠. 개발 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했죠. 그리고 나서 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맞나요. 그렇지 지정권자가 다 하잖아 지금. 물론 여기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나 없나. 있지. 예외조항이 다섯 군데 지역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용도 지역상으로 말하면 전부 다 보전 지역이다. 보전 지역. 녹관 농자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보존녹지는 지정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보존녹지는 없어. 그러니까 녹지가 두 개밖에 안 나올 거야.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만 나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보존녹지는 지정 자체를 못하니까. 자 그리고 이건 아까 설명을 드린 걸 좀 이따 확인해보고. 큰 틀로만 먼저 볼게. 자 개발 계획을 수립을 먼저 했어 원칙이. 그리고 나서 개발 계획을 보고 구역을 지정했어요. 전부 다 지정권자가 한 거 맞죠. 그러면 대상직이 정해졌나 안 정해졌나. 정해졌잖아. 구역이 지원됐잖아 지금. 누가 할지를 정해야 되지. 자 시행자 지정하는 거 맞나요. 시행자 몇 명 있었어. 공공하고 민간. 맞네 그래야 돼 여기까지만. 틀로 잡아야 돼. 그러면 공공사업 시행자나 민간사업 시행자 중에 3명을 정했단 말이야. 사업을 하라고. 그럴 때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인 시시회를 작성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업하면 안 되니까 도장을 받고. 맞나요. 인과권자가 고시안 확정되잖아요. 이것도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과 받는 거야. 전부 다 보면 다 지정권자가 역할을 하는 거 맞죠. 큰 툴로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슨 계획 나왔어요. 아 이게 등장하네 이게. 원래 수용방식은 얘 필요 없지. 환지 예정지도 필요 없지. 환지 처분도 필요 없지. 환지란 글자만 다 지우면 환지 등기도 필요 없지. 수용방식이 되는 거거든. 수용방식은 따로 절차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 환지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보세요. 환지방식일 때는 이때 시시기획만 작성해서 인과권자한테 인과 받고 고시한다. 그리고 공사 들어갈 수 있다. 싸등에 날려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을 내보내려면 새로운 토지 조성해서 이 조성된 토지를 누구한테 주겠다라는 계획이 필요하거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지. 그렇지. 이걸 작성해야 돼. 이걸 시행자가. 공사하기 전에.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과 받아. 그렇지. 이건 특징이 있으니까 별표 달아줘야지 시장구청장한테 인과 받는 거예요. 도장 받으러 가는 게 지정권자한테 받는 게 아니야. 이거는 시 도지사로 많이 받고 그럼 싸등에 날리고 와. 여기만 그래 인과권자가. 환지계의 인과권자만 그래요. 자 그럼 환지계획에 대해서 도장을 받았어 시행자가. 누구한테 도장 받았지. 자 시장구청장 찾아가서 도장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이때 공사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다 나와야 돼요. 지금 머릿속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착수했어. 먼저 끝난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거기에 대해서 사용수익권을 미리 줄 수 있지. 그럼 뭐라 그래요.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해야지. 물어본다니까. 필요합니까. 네. 지정해줘.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데. 지정 안 해줘. 지정해야 한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예정지 지정해서 사용수익권을 넘겨줬잖아. 자 그 다음에 전체가 공사가 끝났어. 끝나면 요구하는 거야. 자 공사 다 끝나면 준공검사 받는 거 맞죠. 그리고 공사하려고 공구하면 되지. 여기까지가 공사 다 끝난 거거든. 이걸 누가 하느냐. 당연히 지정군자가 하죠.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공사하려고 공구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요거 해야 돼 요거. 무슨 처분. 그럼 이게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숫자. 며칠. 60. 요걸 왜요. 3000번 듣고 왜요. 귀가 아주 아플 정도로 들을 거야. 앞으로. 60일 내에 환지처분 해야 한다. 시행자가. 소위권 넘겨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환지처분 공구를 했어. 환지처분 공구하면 이분들은. 새로운 땅에 대한 소위권을. 환지처분 공구일 언제. 다음 날 취득하는 거야. 이해 되세요. 그럼 다음 날 이거 별표 달고. 이게 소위권 취득하는 시점이구나. 이 환지처분을 시행자가 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시행자가 해줘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환지처분 공구하면 공구일 다음 날. 소위권을 취득했지만. 등기가 아직 내 이름은 안 돼 있잖아. 그 등기를 해줘야 돼. 시행자가. 그럼 환지 등기라고 그래요. 며칠. 됐어. 거기까지 정리하시는데. 등기는 공시법에서나 열심히 하세요. 공법은 잘 안 나와. 이렇게 정리하시고. 밑에 있는 거 몇 개 정리해보자. 밑에. 논점만 잡아서. 왼쪽 박스. 박스가 좀 이해되네. 중요한 것만 해드릴게. 여러분 첫 번째 개발객 수입식이 나오죠. 뭐 물어보는지 아시겠지 이거. 원칙적인 절차가 있고 예의적인 절차가 있다는 거지. 그럼 원칙은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이 개발기로 수입하는 시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하는 게 맞네 그래야지. 예의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나 없나. 그게 밑에 써있나 지금. 거기 밑에 써있잖아요. 이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는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자연 녹지라고 써있지. 자연 녹지는 지가가 높아나자. 잘 나와 시험에 지문으로. 생산녹지도 지가 낮은 지역 맞죠. 도시 외의 지역도 어때요. 지가가 낮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5번에다 별표 달아내면 돼. 5번에 빨간색 있는 거 있지 그지. 아까 다 설명드렸어. 주산공이 포함됐어. 도시개발구역 안에. 비율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 30% 이하 있죠. 그 숫자 하나 외우면 돼. 그게 다비아계가.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끼어맞히게 하는 지문이니까 크게 신경쓰지 마. 분석하지 말고. 일단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 내려가서 쭉 내려가면은. 그럼 5번에는 별표 하셨죠. 별표 하면 외우라는 뜻이지. 많이 듣고 외우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이 뭐냐. 개발객을 수입할 때 동의받고 하래. 환지방식은. 왜냐하면 환지는 많이 싸울까 안 싸울까. 그거 싸워요. 우리나라는 시세민이 엄청 강하잖아. 왜 갑돌이한테 저딴 줬냐. 을수님한테 왜 저딴 줬냐. 난 왜 그거 안 줬냐. 맨날 싸우는 거야. 사업이 되게 지연이 많이 돼. 분쟁의 수위가 제일 높은 게 한지야. 그래서 개발객을 환지방식으로 수입할 때는 미리 동의받아야 돼. 다시 개발객을 환지방식으로 수입할 때는 미리 뭘 받아야 된다고. 동의받는데 동의호건이 면적 3분의 2. 아까 우리 했던 거. 도시개발조업 설립할 때 했던 거와 똑같아. 면충이 있죠.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그리고 총수 2분의 2 이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시험의 답은 예에서만 나왔다. 그러니까 면총 3분의 2, 2분의 1은 기본적으로 듣고 넘어가도 돼. 그러면 1번은 따로 외우지 말라는 거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2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시행자가 나와요. 시행자가. 두 명 나오거든. 국가 나오고 지자체 나오지. 만능이라고 써. 앞으로 국가 지자체는 만능이에요. 공법에서. 만능이라고 쓰고 대입해. 그러니까 도시개발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공법 전체가 다 그래. 만능. 만능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또 질문을 하던데. 만능. 만능. 다 된다고 그냥. 그러니까 뭔가를 규제한다 그러면 다 틀려. 뭔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오래. 뭔가를 보증을 받아오래. 모든 곳에서 자유로운 게 만능이야. 그러면 여기서 국가 지자체가 나오면 만능이니까 동의받아 안 받아. 그러면 이럴 만능이라고 불러요. 규제를 1도 안 한다고 보시면 돼. 규제를 1도 안 해. 이게 국가구치 지자체가 그래요. 딱 두 명 나와요. 그럼 국가 지자체일 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싸닥이 날리고 와. 동의받아야 한다면 싸닥이 날리라는 얘기야.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이해할 수 있지. 어려운 거 없잖아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작년에 답이 이거였어. 3번. 개발기계 내용을 물어봐. 개발기계 내용 중에서 4개만 외우면 돼. 뭐냐면 도시개발구역을 뭐하고 나서. 자 보세요. 원칙이 뭐예요. 원칙. 법을 원칙적인 규정으로 만들었거든. 이거 맞나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보고만 대답하시면 돼. 원칙적인 절차가 1단계로 어느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수입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뭐하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만 접근을 하신대.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지. 설명드린 것까지만 하신대.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개발기획을 수립할 때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수립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15가지가 넘어. 그럼 여기에 15가지 없는 내용을 다 포함해서 수립한 다음에 수립이 끝나면 구역지정하는 거 맞나요? 맞죠. 근데 이 중에서 몇 가지는? 1, 2, 3, 4잖아. 1, 2, 3, 4. 1, 2, 3, 4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야. 그쵸? 4개는 이때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예외조항이라고. 4개를 물어본다니까 시험에. 아니 생각해봐. 지금 4개 있지. 아닌 거 하나 집어면 5개 집어면 나오잖아. 지금 그렇지 않나요? 모든 건 객관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하셔야지 연구를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 4개를 물어봐. 4개를. 4개를 알면 무조건 답 찾는 거야. 그럼 이 4가지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암기코드가 있어야 돼. 봄이 되니 새순이 임박한다. 새순. 새순이 임박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4가지 내용을 이렇게 외워야 돼. 일단 먼저 외우고 하나씩 붙여볼게. 있나 볼게요. 세부 목록 아까 들어보셨죠? 여기 있다. 여기 세부 목록. 수용되는 명단 명단. 순. 순환개발 여기 있네. 돌아가면서 하는 거. 109 먼저 하고 209 하고 309 하는 거.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포함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 자. 임 있어요 없어요? 임대주택 건설계 들어가잖아. 임대주택 건설계. 세입자 주거업이 생활안전대책. 임대주택을 지어서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안전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밖 있죠. 밖.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밖에다 기반 설치하는데 기반 설. 도로 같은 거. 그때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 이 4가지야. 그냥 이건 여러분들 결론만 내리세요. 새순이 임박한다 이렇게 외우면 돼. 많지도 않아 4개밖에 없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는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 지문 지문. 예를 들면 순환개발은 개발계의 내용 중에서 도시개발구역을 뭐 한 다음에?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동그라미 치고 와야지. 그렇게 뭘 하고 나서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를 수입할 수 있는 거.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있죠. 그럼 이거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거든. 몇 개 있어야 이렇게 물어봐. 4개 있다. 4개가 뭐예요. 그럼 이렇게 외우. 새순이 임박한다 이렇게. 새순이 임박한다. 집에 갈 때 버리고 가지 말고 가지고 가세요. 머릿속에. 담고 가세요. 담고. 이게 다 논점이거든요. 이렇게 논점 잡아서 정리하시면 돼. 도시개발법은 일단 쉬운 거 먼저 공략을 해버려. 그럼 무조건 4개 나오거든. 그 다음에 심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한두 개만 더 하면 끝나는 거야. 오른쪽 가볼게. 그럼 지금 개발계에서 논점 3개 잡았죠. 1, 2, 3번이 논점 3개 잡은 거야 지금. 거기 그 대부분 그 안에서 정답이 나와. 정답은 그 3개 중에 나오는 거니까 어수선언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오른쪽.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대. 네 글자로. 지정권자 일단. 지정권자 아까 원칙이 누구였지? 시도사 있는데 큰 의미 두지 말고 대도시장의 의미를 두세요. 시장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나 없나? 있다. 있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치고 없다라고 하면 싸대겠죠. 그리고 국장도 지정할 수 있죠. 국장은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밑에 써있나 지금? 몇 가지. 다섯 가지 중에서 아까 몇 개 했어? 우리 1교시 때 했잖아요. 세 개를 했어? 두 개 했어 두 개. 1번하고 5번 했어. 1번하고 5번. 1번에 보면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대요. 그다음에 5번에 보면 천재지변 2개 했잖아. 그럼 2개는 끝내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고 두 번째가 중앙행정기능 장이 뭐 한대요? 요청했던 걸 말 쳐야지 요청. 장관이 요청하는 거야 장관. 장관 중에서는 국장만이 지정할 수 있나 지금? 아니 자 봐요. 아니 장관 잘 들어야 돼. 여기 보세요. 장관 중에서는 장관에 열금형이 있어. 그 중에 국장만이 지정할 수 있나? 장관 중에서는. 여기 보세요. 누구만 써 있어. 맞죠. 맞다고. 장관에서는 국장만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잖아. 그럼 다른 장관은 지금 못하지. 다른 장관은 16명 남았어. 장관 이름 다 써. 16명을.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장관은 싹 다 묶어서 중앙행정기능의 장이라고 쓰는 거야. 의미 해석되세요? 그럼 거기에 환경부 장관 나왔어. 맞지 그래도. 국장이 아닌 장관들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맞나요? 그걸 중앙행정기능의 장이라고 그래. 그럼 국장을 제한 나머지 장관은 지정권이 없으니 국장한테 와서 요청하는 거야. 맞나요? 그럼 국장이 지정할 수 있지. 뭘 받아서. 요청 받아서 행정천끼리 하는 거니까 요청이잖아. 요청해라 나한테. 환경부 장관 넌 지정 못하잖아. 나한테 요청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국장한테 환경부 장관이 찾아와서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국장이 요청받아서 지정할 수 있다. 아주 쉬운 거야. 그때 국장이 환경부 장관한테 야 면접 좀 갖고 와. 면접. 그래 안 해. 면접 얼마 이상 갖고 와야 돼. 나와 만날 수 있어. 그러지 않지. 그치? 면접 없잖아 지금. 면접에 대한 제한이 없다니까 지금. 근데 이번에 3번 내려가 봐. 3번은 누가 하는 거냐면 공공기관의 장이래. 예를 들면 아까 공공기관의 장이 누구였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그럼 장관 보다 레벨이 좀 낮지. 그치? 걔네들은 갖고 올 때 국장 찾아올 때 면접 갖고 와야 돼. 면접이 안 맞지. 그치? 그럼 국장 얼굴 못 봐. 그걸 제한이라 그래. 격이 좀 낮은 거야. 쉽게 말해. 요청보다 격이 좀 낮은 게 제한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럼 주민들은 제한을 할까 요청을 할까? 대부분 다 제한한다고 그래요. 격을 높이기 위해서 요청한다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한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면 장가보다 레벨이 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대신에 제한 앞에는 숫자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얼마? 외어야지. 작년에 33일 때 20만으로 나왔잖아. 그거 시험에.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장이라든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누구 얼굴을 보려면? 국장의 얼굴을 보려면 면접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 필요한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어 30만이야. 외어져 아니어져. 여러분 9월짜되잖아. 툭 치면 툭 나와. 그 정도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엄청 많이 합니다. 왜? 계속 할 거니까 내가. 자 얼마 이상? 30만. 동그라미 있죠. 20만이면 못 가지 그지? 얼굴 못 봐요. 그리고 싸대기 날려. 얼굴 보려면 얼마 이상 있어야 돼? 최소 30만 이상이 필요하다. 하나만 더 할게. 예를 들어서 4번인데. 자 만약에 도시의 발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이 이렇게 돼 있어. 서울특별시에도 걸쳐 있고. 경기도에도 걸쳐 있을 수 있나? 두 개 이상에? 그렇게 걸쳐 있대. 그럼 이거 어떻게 지정해야 되지? 둘 다 지정권 갖고 있으니까 당사자가 먼저 만나야 돼. 만나서 협의를 먼저 하는 거야. 협의한 다음에 한 명으로 정하는 거야. 당사자끼리. 누가 지정할지 정하는 거야. 이거 이해 되세요? 근데 둘이 쌈만하고 앉아 있는 거지. 협의를 못했대. 그럼 지정했어요? 못했어? 그럼 국장이 뭐라 그래? 야 너 집에 가 그런다고. 야 너 집에 가. 지정하지 마.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지정하는 거지? 그래요. 그럼 왜 틀리는 거야? 왜 틀리는 거야? 맞춰야지. 너 집에 가 이렇게 이것만 해주면 되잖아 가서. 협의를 못했으니까. 서로 머리끄대기 잡고 쌈만 하고 있대니까. 지금 둘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그러면 넌 가 집에 하지 말고. 싸울 거면 가. 내가 지정해줄게. 누가 지정할 수 있다? 쉽잖아요. 왜 어려워. 다섯 개를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맞춰야지. 이런 것들 다 맞추고 오면 돼. 됐고 오면 두 번째 끝났고. 세 번째 다 했어. 두 번째 거. 여러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이 농림지역이었대. 아까 농림지역을 그려드렸잖아. 생각을 좀 해봐요. 농림지역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신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한 거 맞죠? 그럼 그 지역이 계속 농림지역으로 남아있으면 사업을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지역으로 바꿔줘야 돼? 맞네 그래요. 맞네 그래야지. 의제라고 했잖아 아까. 그리고 이 지역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지역? 다 써드렸네 아까 이거. 당연히 두 군데 지역으로 의제가 되는 거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본다를 두 글자로 의제. 그럼 끝났네 이거. 이건 나중에 해도 돼. 1번 먼저 잡아. 자 그리고요 내려갈게요. 3번에 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뭐라고 써있지 지금? 해제의 동그라미 쳐요. 해제하여한다가 아니라 해제된 것으로 본다야. 이거 해제의 의제예요. 이거 해석을 먼저 해야 돼.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보세요. 그냥 설명드려요 편하게. 숫자 같은 건 나중에 읽어도 되니까. 여기를 신두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어. 여기를. 자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났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했어. 증공공사 지정원자가 하고 나서 공사 다 끝났다고 했어. 공사하려고 공고까지 한 거야. 그럼 공사 다 끝났고 목적 달성했어요 못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그다음에 할 게 없잖아 지금. 그럼 만약에 수용 방식이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이지 이게. 환지 처분할 필요 없잖아 수용 방식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이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이 다 끝난 거 맞지 그치? 그럼 여기를 계속 지정할 필요가 있나 없나. 그럼 여기를 해제에 대해 해제된 걸로 보는 거야. 해제된 걸로 보는 거야. 자동해제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해제 앞에도 세 글자가 있어야 돼. 해제는 실효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공사하려고 공고일일까 다음날일까? 아 다음날이야. 만약에 다음날 없으면 싸대기 날려야 되고. 공사하려고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거든. 일단 개념을 접근해야 되니까. 자 그럼 보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공사하려고 공고일 다음날 해제가 됐죠? 그럼 여기 도시해발교로 해제된 거잖아 지금. 원래 이 지역이 도시해발교로 지원되기 전에 농림지역이었어. 근데 도시해발교로 지금 했기 때문에 도시해발교로 바뀌었지. 근데 도시해발교로 자체가 해제가 됐어. 그럼 다시 농림으로 돌아가 못 들어가. 환원이라고 그래 환원.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를 시험장은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다고. 환원된 것으로 본다에 동그라미를 치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못하는 내가 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란 거 보시면 돼. 아 봐봐 농림지역을 개발해서 도시로 바꿔버렸어. 단지 다 만들어서 지목을 대로 다 바꿨다고. 공사 끝나서 해제가 됐대. 다시 농림으로 돌아간대. 돌아간대 다시. 열심히 공사해서 끝냈는데 농림으로 원살복 시키래. 말이 돼야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틀리고 다 맞추는 거 이거는 당연히 공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환원이 됩니까? 어떻게 농림으로 돌아가냐고. 말이 안 되잖아. 싸다기를 딱 쳐. 환원된 것으로 본다면 싸다기를 딱 쳐. 이거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본에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체계가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짐도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때 설명드리면 이해가 돼야 돼. 자, 이걸 그럼 먼저 볼까? 여기를 도시개발으로 지정했어. 여기가 몇 군데 지역으로 의제가 되지? 네 군데. 손 한 번 들어봐. 누구예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두 군데 지역으로 의제가 돼. 두 군데 지역으로 써놨잖아요. 여기 지금 의제. 1월부터 화나네, 화나네, 진짜. 뭘 들은 거예요? 뭘 들은 거예요? 자, 도시역과 무슨 구역으로? 두 군데 지역으로 의제시켰잖아요, 지금. 일단 도시역이 돼야지만 개발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지구단위계획구도 의제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볼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것만 봐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것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면 그다음에 계획 수립해야 되잖아.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몇 년 이내 해야 돼? 지구는 몇 바퀴 돈다? 배운 거, 국계부에서 배운 거. 맞아요? 얘는 어디 포함돼? 마음이 안 맞아서 큰일 났다. 관리계획 맞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실시계획 포함시키라고 했잖아, 아까 실시계획에. 맞아요? 그럼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는 기간이 몇 년이야? 아유, 몇 년이야. 3년이지, 몇 년이야. 그리고 왜 외우고 있어? 거기에 맞춘 거지.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했어요? 지구단위계획구로 의제되는 거 맞지? 네. 무슨 계획 작성했어? 지시계획. 이 안에 지구단위계획 포함되는 거 맞지? 네. 몇 년이야? 왜 틀리는 거야? 왜 틀리는 거야? 외우는 게 하나도 없잖아. 당연히 3년이지. 그럼 국계포에서 열심히 지구는 세 바퀴 돈다를 놓고 또 외우고 앉아있어, 이거를. 똑같이 3년이 맞는 거지. 3년 주는 거 맞죠? 어차피 안 하면 실효가 되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안 했대. 인간 신청을 안 했대. 그러면 다음 날 구역은 사라지는 거 맞지? 당연히 맞네. 인간 신청 안 하면 도시개발구역은 3년이 되는 날에 언제?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럼 완벽하게 1, 2번이 끝나야 되는 거야. 여기는 외울 게 1도 없는 거야, 사실은. 국계법을 잘해야 도계법이 된다. 이런 얘기야. 국계법이 안 되면 지구는 세 바퀴 그런 게 어딨지?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이게 모자법이거든. 국계법이 뭐 법이거든? 이게 자야. 얘는 도계법은 국계법에서 출발한 법이에요. 국계법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됐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가볼까? 시행자 몇 명 있었지? 두 명 있지. 공공하고 민간이 있지, 그렇지? 공공 동그라미 치고 민간 이렇게 동그라미 쳐. 아까 한 거니까 확인만 할게요. 국가지대체 공공 맞지? 공공기관은 누구였지, 아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정부출용기관이 있고 지방공사 있죠? 합쳐서 뭐라고 그래?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공공이 아닌 자 있지? 1, 2, 3, 4가 아닌 자는 다 민간이야. 민간은 엄청 많아. 이거 다 제가 뒤에 있는 민간은 다 빼버렸어. 안 나오니까. 또 나와도 안 틀리니까. 다 민간으로 줄줄이 외우고 다닐 필요 하나도 없어요. 1, 2, 3, 4가 아닌 자 있죠? 다 민간이에요. 그런데 민간 중에 없는 자를 집어넣는다. 그럴 리는 있을 수가 없어. 그냥 공공이 아닙니다. 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민간 중에 두 명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누구하고 누구? 토지 소유 조합인데 조합에다 별표를 달아주고 도시개발 조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조합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나 안 했나? 했지. 물어만 볼게요. 다일로그 좀 해볼까? 대화 중 조합을 설립할 때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설립하는 거 맞죠? 몇 명 이상이 모이죠? 7명 이상이 모여서 뭐 합니까? 커피 마시는 거 아니잖아. 정관 작성해야 돼.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는 거 맞지? 인가 받으러 갈 때는 동의서가 필요해. 면총 면적 얼마? 총수 얼마?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 왜 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인가를 받았대. 자 그럼 인가 받고 나서 끝나면 안 되고 등기를 해야지. 맞나요? 법인위기 때문에 등기해야 된다. 등기까지 하면 성립이 된다. 맞지? 자 그리고 조합원은 누굽니까? 토지소유자만 그래야지. 토지소유자만. 자 그럼 토지소유자가 10살짜리가 토지소유자야. 자 조합원 될 수 있지만 임원은 될 수 없다. 임원이 누구냐 그러면 조합장 이사 감사 그건 대답을 해줘야 돼. 지금 단계에서. 그래 나머지 인도가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거기까지 할 수 있죠. 그럼 일단 거기는 기본적인 건 끝난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시고 밑에 가면 시행자 뭐라고 써있지? 예를 들면 설명을 들을게요. 자 보세요. A라고 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했어. 근데 그 자가 부도가 나서 도망다니는 거야. 파산 상태야. 그럼 그 자는 사업을 할 수 없지. 그지? 그럼 바꿔줘야지. 변경이라고 그래. 어려워 쉬워. 쉬워. 네 가지 사유가 있죠 지금. 거기서 여러분들 1번하고 4번 있죠. 걔네가 답이야. 2, 3번은 답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심심할 때 읽어보시라는 거야. 2, 3번은. 아니 2번은 부도 난 거고 3번은 실시의 인가가 취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변경할 수 있는 거고 자 보세요. 실시의 인가를 받았대요. 중요해 이거. 1번. 1번 중요해. 자 2년 이내 뭐 하지 않았대? 맞아. 사업을 해야 돼. 착수를 해야 돼. 근데 안 한 거야. 자 이거 왜 2년이지? 굉장히 소심해진다. 그지? 얘기 잘못했다가 또. 착수 두 글자니까 이거 2년이야. 자 법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총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다시. 착수 몇 년? 2년. 두 글자니까 2년 이렇게 외워. 그러니까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이 지문이 3번 정답으로 나왔어. 본시험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이 지문을 틀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마치고 오시라고. 얘는 다 옳은 내용으로 나왔다고 지금까지. 틀린 내용으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착수 몇 년? 2글자니까 2년 이렇게 대입하고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무슨 방식 나왔어? 4번 4번. 2, 3번은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4번에 가면 전부안재 방식 나오죠? 그럼 전부안재 방식이면 시행자가 누구지? 토지수요자나 조합이에요. 그럼 토지수요자나 조합은 다른 시행자에 비해서 분쟁의 소지가 높아나자. 싸울 가능성이 높지. 아니 조합장 바꿉시다. 마음에 안 들어요. 소송 제기하는 거야 가서. 그럼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사업이 너무 오래되면 타당성이 떨어질 거 아니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부안재 방식 시행자 너는 무조건 빨리 사업 끝내야 돼. 그런 뜻이야. 무조건 사업 빨리 끝내야 너는. 몇 년 줄 테니까. 어 그렇지. 신식이 인과 신청하지 않으면 너는 아웃이야 그러는 거야. 뭐라고? 넌 아웃이야. 바꿔버릴 거야 이런 얘기지. 넌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자랑 바꿔버릴 거야. 협박 하나 해. 그러면 싸울 시간이 있어? 없어? 싸울 시간이 어딨어 여러분들. 1년 1일에 시식 인과 신청하려면 발바닥에 땀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나온 지문 중에 옳은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왔어. 6개월로 나와요. 6개월로.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틀리게 나온다는 거지 뭐. 이거 왜 틀리게 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니까. 지문이 길어서 그래요.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외웠어 저는.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착수는 몇 년. 전부 안지 방식 나오면. 뒤에 보지 말고 숫자만 하나 봐. 전부 안지 방식 딱 나왔지. 1년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오고. 안 나오면 싸대게 날리고 오는 거야. 두 개는 할 수 있지. 그럼 한 문제 맞춘다니까. 본시험 가서. 변경 사유는. 뭘 어렵게 합니까. 두 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도 틀린다. 이건 직무육이란 말이야. 시험장 가서.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맞춰야지. 그죠. 이렇게 마치고. 오른쪽 가면 시식이 나오나 지금. 잠깐 휴가셨다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도저히 넘어갈게요. 잠깐 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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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